네 안녕하세요. 시간이 빠르네요. 7월 넷째 주고요. 오늘도 재미있는 AI 뉴스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가보시죠. 오랜만에 빙에 대한 소식을 가져왔는데요. 바로 멀티모달이 이제 가능해졌죠. 이미지 삽입이 가능해졌고 주소를 통해서 넣을 수 있고 아니면 컴퓨터에서 업로드를 통해서 이미지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PDF 같은 경우는 되지는 않고 있고요. 보통 JPG나 PNG 파일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인물에 대해서도 분석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분석을 못해주고 있습니다. CEO조차도 못 알아보고 있죠. 그러나 이제 건물이나 그런 것들은 이렇게 분석을 해주고 있고요. 그리고 그림 같은 것들도 분석을 해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냥 그려줍니다. 비슷한 걸 그려주고 있습니다. 색깔을 물어보니까 그냥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있고요. 그리고 이런 수기로 쓰여진 거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계산을 잘 못하고 있고요. 영어 같은 경우가 인식을 좀 하면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아직은 이제 멀티모달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쏙쏙 뽑아낼 수는 없지만 어떤 기술의 지금 재미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빙 업데이트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 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. 요즘 이런 게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. 저번에 젠툴하고 텍스트를 무비로 바꾸는 그런 프로그램 소개를 했었는데요. 피카 랩스라는 이런 툴이 또 생겼습니다. 네 보면 이제 조인 베타를 통해서 등록하시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. 얼마 안 걸립니다. 바로 하루 만에 등록을 해줬고요. 초대받으면 디스코드 상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 보면 이렇게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. 마찬가지로 슬래시를 누르면 크레이트를 통해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많이들 만들어내고 있죠 지금. 이건 방금 제가 명령을 내린 건데요. 절벽 위에서 하울링하는 고양이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3초짜리 영상을 만들어줬습니다. 보면은 대부분이 다 3초로 만들어지고요. 젠투에서는 4초짜리 영상을 만들어줬죠. 지금 보면 반응이 뜨겁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만들고 있고요. 젠투 같은 경우는 크레딧이 줄어들었지만 이거 같은 경우 계속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제한이 좀 있을까요? 네 정말 핫하죠. 19일날부터 이제 오픈이 되었는데 5분마다 10개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계속 생성은 할 수는 없고 조금 조금씩 텀을 주면서 생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 여기 보면은 채널이 5개 정도 있는데 이 공간에서 지금 활발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이렇게 다양한 무비를 만들 수가 있고 재밌네요. 네 정말 장르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 그리고 특징은 이렇게 비율이 자유자재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. 보면은 미드전이처럼 비율 조정이 가능하고요. 다른 어떤 프롬프트도 영향을 주는 것 같으니까 살펴보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역시나 사람은 정말 이상하게 만들어지죠. 네 이렇게 짧게 한번 살펴봤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너무 기다렸던 거죠. 자 우리가 하나의 원소스로 멀티 유즈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는 건데요. 더미닷컴이라고 해가지고 롱폼 유튜브를 쇼츠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툴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요. 이게 더 훨씬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진 유튜브 컨텐츠 가지고 다양한 플랫폼으로 변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 구글로 가입해서 금방 사용할 수가 있고요. 사용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파일을 업로드하던지 URL을 입력해서 변환 과정을 통해서 해보시면 됩니다. 네 다만 아쉬운 점은 영어로 된 유튜브여야 작동을 잘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글로 됐을 때는 이상한 언어가 나오고 하는 그런 점이 있고요. 아직은 최적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영어로 된 영상을 업로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나서는 비디오 포맷을 결정할 수가 있고요. 자 이렇게 어떤 쇼츠 폼을 또 결정할지 그 다음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. 그리고 나서는 유튜브 핸들을 적어주시면 되고요.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이렇게 금방 만들어주는데요. 한글 같은 경우 했을 때 사실 살짝 보여드리면 이상하게 인식을 해서 자막을 보여줍니다. 물론 이것도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. 에디트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 템플릿도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죠. 살짝 이렇게 살펴봤고요. 일단은 간단하게 우리가 빠르게 변환할 수 있는 그런 툴을 발견을 했는데 단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영어로 된 영상으로만 해야 결과가 좋다는 점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. 그 다음 이제 가보겠습니다. 네 그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가격 공개를 했죠. 월 30달러 이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이 30달러 같은 경우는 단독 금액은 아니고요. 아마 이제 기존 사용 금액에 대해서 따로 또 구독료를 별도로 지불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어떤 금액인지 이런 소식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짧게 한번 살펴봤고요. 네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소식도 한번 전해드릴까 합니다. 자 LG가 만든 생성형 AI LG에서는 세 가지 제품을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. 보면 엑사원 2.0이라고 해가지고 AI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이라든지 신소재 개발 이런 분야도 파고드는 것 같고요. 관련해서 또 인스타 감성 이런 부분도 만들어줄 수 있는 AI를 맛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짧게 이제 5분이 되었기 때문에 금방 마무리를 하고요. 이번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